블럭이 기울렀어 여기 위세상은 그리고 길이 되게 어려워 이걸 3분만에 깼다는 거는 그거는 길을 진짜로 다 외우고 있다는 소리야 자 자루아 지방이에요 오늘은 자루의 엄청난 피지컬을 보여주기 위해서 두 번째 타워를 하러 왔지 지방이는 따라가기 위해서 왔지 어 이거 1분마다 업데이트 되는구나 의미가 없지 자 두 번째 타워 들어가자 출발 요 기록이 2분 50초라거든 벌써 3초 지났어 4초 지났어 아 그러면 생각보다 맵이 짧을 수도 있다는 얘기 짧을 수 있으면 좋겠다 아 나 이거 아니까 안 짧을까? 무섭음 난 길을 잘 알아서 가봅시다 컷 여기 붙어서 빠짝 붙어서 멀리 점프 이게 알고 보니까 그 발판이 중간 저장이 아니라 피를 채워주는 거였어 힐러네 힐러 그래서 내가 볼 때 그거를 최대한 안 밟으려면 피를 안 대고 가는 게 맞지 않나 불가능하지 않나 웃기냐고 왜 웃겨야지 그러면 웃겨야지 그러면 우냐 으하 아 왜 이렇게 반항적이지 내가 언제 난 착한 착한 지방 지방 착한 지방 지방이 이거 목소리 왠지 좀 작게 들어갔을 듯 하하하 서걸나걸날 해야 돼 아아 크게 얘기해 오 어디까지 갔어 벌써 엄청 많이 갔나봐 자루가 안 보이는데 지방이 아직 저 밑에 있네 거기서 뭐해 지방아 자루 부텁이다 왜 이게 사람이 너무 잘해도 안 좋아 아니 이거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왔걸 내기줄이야 자루 왜 이렇게 못하지 더럽게 느리네 이럴수도 있어 지방이를 응원해주세요 지방이가 이거 빨리 갤 수 있게 갑자기? 하하하하 과연 지방이를 응원해주는 우리 빗자루들은 몇 명이나 있을지 두명 예상해 봅니다 두명? 두명? 왜 이렇게 조금이야 소박하게 두명 예상해 오 떨어질뻔 했다 피 채우고 가자 오 와 좋았어 이맛에 시프트락을 쓰는건가? 어 무서워 이거 메비 메비 생각보다 무서워 무서운거 살짝 인정 어우 손목에 힘이 너무 들어가 어 나는 피 다이어가지고 그거 될까봐 죽을까봐 무서워 이제 이게 피가 데이면은 깎이면은 안차 조심히 가야지 이게 안차가지고 그게 있어 저거 발판이 있는거였어 피가 안차니까 거기서 채우고 가라고 근데 고수들은 아마 거기서 피가 안달겠지? 그치 피를 거의 빟히로 만들어서 갈거야 마지막까지 그때 아 그럴려나? 딱맞게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피를 안채고 갈 수 있게? 근데 안될 수 있게 해놓진 않았을까? 아니 무조건 밟을 수 있어야 돼 아니 무조건 밟게 됐어 아 그런가? 일단 일단 어 1등의 기록은 2분 50초 어 2분 50초였는데요 그 기록은 이미 2분 50초 깨졌어 어허 깨졌습니다 지방이 2분 51초 아니 맵이 생각보다 짧을거라고 생각했는데 엄청 오르막 내리막이 심해 엄청 높은데 생각보다? 자꾸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 아직 얼마 올라오지도 않았어 밑에서 엄청 긴데? 어 떨어질 뻔 와 지방아 나 죽어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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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나 이렇게 한칸짜리 싫어 괜찮아 지방 알 수 있어 나는 천천히 가야겠어 괜히 떨어지면 낭패야 그것도 그것도 맞아 맞아 어 괜히 떨어지면 지금까지 세운 기록도 날라가는거잖아 아 그건 어쩔 수 없이 밟게 돼있네 그니까 무조건 밟을 수 밖에 없어 어허허 밟게 돼있는 것들이 있네 딱 그 밟아야지만 지나가는 어 그니까 개수가 딱 하나는 안 밟고 하나는 밟고 이런식으로 그니까 와 근데 여기 동글동글한거 색깔 이쁘다 맛있게 생겼다 안보임 혹시 모르니까 피를 꼭 채우고 안보여? 안보여? 안보임 지방이 지방이 어디야? 지방이가 까마득해요 오 자루 안보이는데 어디까지 올라왔어? 지방이가 너무 까마득한데 지금 느린게 좋을 때도 있어요 그건 맞아 거북이가 좋을 때도 있긴 해 이거는 이렇게 가사슈? 어 무서워 꽤 많이 올라온거 같애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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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좀 많이 올라온거 같긴 해 아닌가 피 채우는 곳이다 오 드디어 피를 채우고요 지방이 용 아 큰일날뻔했다 떨어질뻔했다 여기까지 어떻게 올라왔는데 떨어질 수 없지 제발 제발제발 제발제발 발제발제 제발 얼른 얘기해주세요 왜 지방이 진짜 나락으로 떨어질 뻔했어 아니 지방이 왜 혼자 스릴러 게임하고 있어 내 화면 보면 진짜 재밌어 진짜 무섭게 해 어 조금 조금 궁금하긴 해 엄청 위험하게 합니다 으아아아악 깼어? 어 짧어? 5분 안걸려서 깼어 대박 미안하지만 5분이 넘었단다 지방이 5분 넘었어? 어 나 그래도 5분 안걸렸었겠다 다시 한번 나 잡히는거 아니야? 지금 출발해도 지방이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야 그건 용납 안되지 용납 못합니다 지방이를 잡으러 간다 지방이를 잡으러 간다 지방이 몇분 걸렸어? 8분 14초 어마무시하게 오래 걸렸네 그래도 한번도 안 떨어졌어 그러면 이제 우리 세번째 타워를 가보자 세번째 타워는 노란색이거든 노란색은 어떤거 이게 노란색인가? 이거 오렌지인가 본데 이거는 3분 걸렸네 친구들이 3분 적당해 적당해 출발 이거 색깔 좋다 이거 오렌지 색깔이다 대박 색깔 이쁘다 이거 눈에 좀 잘 보인다 이거 떨어질 부분이 없긴 한데 그치 그니까 뭐야 저거 뭐야 어 이거 뭐야? 피 채우는 것 같아 아 여기는 피 채우는 곳이 왜 볼 수 있어 피 채우는 곳이 아닌가? 어 피 채우는 곳이 아닌거 같은데 아 나 이거 너무 싫어 나 이거 극혐 우와우와우와 여기 바닥 이쁘게 생겼다 뭐야 오 빨라집니다 슉슉슉슉슉슉 우와 오 지방이가 잘한다는 그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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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혐이다 떨어졌어 이거 걸어가면 돼 그냥 어 지방아 저거 그냥 걸어가는거야 알았어 다시 가볼께요 넵 우리 지방이가 저런거는 한번도 안해봤거든요 그래가지고 몰랐어 지방이가 실수할 수 있어요 요거는? 어 이거 그냥 걸어가면 되겠어 새로운걸 안해냈다 뭐? 한번 피를 채우는 곳이면 피가 안차는거 같은데 다시 어? 진짜? 어 근데 지방아 위에 피 채우는 곳이 따로 있는데 아 그래? 어 저거 피 채우는게 아닌가봐 자 가봅시다 저거 뭐지 도대체 그러면? 저 밑에 있는거는? 뭐 소리나던데? 어 맞아 맞아 지방이거 화면에서 띵 하고 소리 났지? 뭐지? 일단 열심히 와 투명길 투명길 밟지않게 아래로 쏙 빠질 수도 있으니까 조심조심 이거를 3분만에 갔다고 대박이다 나 이제 와 나 아직 와 언어능력이 자꾸 없어지는거 같아 점프맵을 하면 맞아 지방이 점프맵을 할수록 언어능력이 상실해 말하는 법을 까먹게돼 길이 어디냐 어 길이 되게 어렵다 어 저쪽인가 아 헷갈려? 어 어 또 밟는게 있다 어 혹시 아 대박 지름길? 이걸 밟으니까 길이 생겨 아 그래? 어 지름길? 아니 아니 길 내가 가야되는 길 좋아 3명과 배웠어 길이 없다가 저 버튼을 밟으니까 길이 띵 하고 생기네 어 그럼 아까 그 뭔 길이 생긴거야? 우리가 이제 앞에 먼저 어디 안가보고 그 버튼이 있으니까 신기해서 그걸 밟아보면서 길이 어디에서 생긴건지 모르는거지 아 짱 신기하다 이런 맵이 있네 어 이거는 좀 아이디어 굿굿이다 이거 완전 신선해 살짝 길이 어렵긴해 근데 여기 색깔 이쁘다 아 아 나 극혐인거 이거 외나무다리 외나무다리? 외나무다리도 지방이 극혐이라고 생각할거야 커서 내가 커 크다고? 어 아니 어디서 못하는 길 다 있냐 이러고 자루가 헷갈릴만한 길이 이건가 보다 어 맞아 지금 지방이가 가고있는 그 길이 내가 헷갈린 길 길 어디지? 와 진짜 근데 길이 진짜로 헷갈린다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어 여기로 올라가볼까? 여기로 올라가볼까? 와 그냥 가짜 길이다 블럭이 기울었어 여기 위세사람 그리고 길이 되게 어려워 이걸 3분만에 캤다는거는 길을 진짜로 다 외우고 있다는 소리야 네비게이션 키고 갔어 네비게이션 길이 여기서 이쪽이 거 같거든? 네비게이션? 응 띵 하면서 이제 또 길이 열린다 길이 열렸고 레몬 색깔의 길이 열렸어요 어 짱 신기해 지방이 여기 오면 되게 신기해할 듯 외나무다리 쉬 외나무다리는 그것도 맞지 와 이거 어렵다 지방이 왠지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 여기 아 그러지마 모르고 가면 약이야 아 그건 아닐걸 뭔데 무슨 맵인데 아 저거 봤다 에스컬레이터 봤네 에스컬레이터 아 근데 그 에스컬레이터가 반대로 움직이는 것 같은데 반대로 움직이는데 한쪽에 그게 없어 낭떠러지? 어 벽이 없어 한쪽에 기나긴 여정이 되겠구만 우와 진짜 이걸 어떻게 3분만에 캤어요? 나 영상 보고싶다 아 어떡하지 나 이제 피가 없는데 피 채우는 것도 없다 여기는 피 채우는 곳 어디있냐 어 어떡하냐 나 빨피 와 나도 기울어진거 났다 지방이 기울어진거 났고 뭐야 여긴 어디로 가는거야 아 여기가 아 나 빨피는데 어떡하지 와 대박 왜 길이 없어 지방이 지금 어큐피션 옷이다 에스에스에스 어차피 지금은 맵 탐방하는 기념 뭐야 생각한다고 아 저기다 아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거구나 지방이가 지금 기울어진 길을 못찾고 있거든요 어 어느 날 잘 못갔다 지방이한테 기울을 좀 알려줘고 그랬는데 어 여기는 통과되는 길이야 심지어 응 통과되지 않는 발판으로 가봐 어 피 많이 달았어 어떻게 해 지방이 아니 그 정도 피는 괜찮아 여기다 어디로 가 어 기회 잘 찾고 있어 이거 있구만 이게 4차원적으로 생각해야되구만 오호호 4차원 착시효과인가 4차원이 아니고 약간 메비우스의 띠같은 느낌 그치? 아 이거 메비 어렵네 이거 이 맵 진짜 어려워 신기하게 만들어놨어 메비 너무 신기해 뚝뚝 여기서 이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와 자루가 다 떨어질거 같았는데 통과 한번 했어요 오오오오 뭐야 거기로 안떨어졌어? 에스킬레이터 바로왔어요 구트구트 나도 지금 올라가는중 열심히 나 지금 노란색깔을 통과해서 피한번 쏙쏙 채워주고 어우 무서워 우와 이제는 노란색에서 약간 초록색이 됐어 메비 길구나 엄청 길어 지금 거의 이거는 뭐 메비 우와 괜히 일로왔다 망했다 피 엄청나는거 같은데 일로 오면 안됐는데 왜 길이 아니야 여러분 저기는 길이 아닙니다 내가 가는곳이 꼭 길이다 아니야 지방아 길이 아니였어 피 채우는곳이 중간중간에 좀 생각보다 많긴 해 그만큼 피 다는곳이 많다는거겠지 그치 안 밟을 수가 없는거야 오겠다 와 엄청 많이 걸렸어 지방이랑 더 걸리겠네요 어 나 이거 잘 못하는데 지방이는 얼마나 걸릴지 과연 기다려보죠 흑흑흑흑 와우 왜 맨날 거기있냐고 야구 얼마나 걸렸어 지방아 12분 50초 걸렸어 12분 50초? 응 한번도 안떨어졌지 빨리 온거야 한번도 안떨어졌어가지고 그렇게 올라오면 인정해줄게 자 오늘은 지방이랑 같이 이렇게 보이드타워 두개를 올라봤는데 나는 하나는 4분 하나는 8분 지방이는? 기억 안나 하나는 8분 하나는 12분 지방이 연습 많이 해야겠다 그래도 한번도 안떨어졌어 맞아 그건 잘했어 그럼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한번 시켜주시구요 여러분들도 우리의 기록을 한번 깨보세요 아셨죠? 그럼 안녕 안녕